자 중2 구미중 도성중 미래교재 8과 본문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14번 문장부터 시작되고요. 여러분들은 준비해야 될게 통문장 암기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클래스 카드 보고할 때 통문장 암기되어 있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심화학습자료 필기할 준비 심화학습자료 프린트문을 꺼내서 필기할 준비한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끊을끼내용 파악 형광펜 예측하기 자 트위원 더 월 트위원 덕팀 소원 인도 릴레이 그래서 개주에는 21마리의 개 팀들이 독슬레드 팀드 겠죠 있었다라는 문장 다음부터 이어집니다 온 존 제녀리 트위 세븐 때 아까 우리가 1월 매우 추운 날 했을 때 1월 이라고 예측했는데 1월 달이 맞네요 첫 번째 팀이 출발했다 떠났다 어디서 떠났죠 노베에서 떠났나요 앵커리지에서 떠났나요 이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and the other zoo and the other zoo 그리고 나머지 팀들 전체는 기다렸다 웨얼에 대한 데다 서로 다른 지점에서 at different points에서 기다렸다 ok 그 다음에 거넌 워즈 더 드라이버 오브 더 트위티스 팀 거너는 수분째 팀의 몰입군이었다 뭐 여기 뭐 운전하는 사람인데 썰매니까 썰매 몰입군이었다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더 스트롱 더 스트롱 기스트 더 온 히스 팀 워즈 발토 써 희 메이드 발토 이스 리드 로 ok 그래서 그의 팀에서 거너의 팀에서 가장 강한 개는 발토였고 그래서 거너는 발토를 그의 선두계로 삼았다 만들었다 ok 중요한 것도 쭉 보이죠 이 문장이 16번에 ok 그 다음에 when 거너와 발토 finally got the medicine 그래서 거너와 발토가 마침내 그 약을 열아홉 번째 팀에게서 받았을 때 the snow was so heavy 눈이 매우 심했다 that 그래서 거너 could not see his own hands 거너는 볼 수가 없었다 자신의 손까지도 볼 수가 없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었다 얘기하고 있죠 눈이 너무 심하게 원인이 돼가지고 거너는 한치 앞도 자신의 손조차도 볼 수가 없었다 ok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거너 발토 차례가 됐을 때 기상웅이 매우 악화됐다 기상 악화가 심해졌단 말이죠 ok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치 앞도 볼 수 없으면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없을 텐데 앞으로 나갈 수가 없을 텐데 however가 나왔네 중요한 말 however palto was able to stay on the trail 그러나 발토는 머물러 있을 수 있었다 on the trail 경로 위에 길을 잃지 않고 길을 따라서 잘 갈 수 있었다 시각에 의존도 하지만 걔들은 후각이라든지 청각 같은 곳에 매우 발달되어 있으니까 시각 말고 후각이나 청각을 통해서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었다 발토의 여러가지 비범한 능력이 계속 보이고 있죠 ok when they were crossing a frozen river 그들이 건너고 있는 중이었을 때 on 강을 건너고 있는 중이었을 때 about to suddenly stop 때 발토가 갑작스럽게 멈추어 섰다 ok 그래서 이제 이게 18번 문장 발토에 뛰어난 능력 그 다음에 19번 문장 발토에 뛰어난 능력 지금 이제 18번부터 시작해서 발토에 뛰어난 능력을 쭉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요렇게 한 덩어리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계속 이어갈 수도 있겠고요 왜냐하면 17, 18번 문장의 관계가 기상학화로 한참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인데 발토에 여기서 볼 때 발토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뛰어난 능력 발휘한 거 나오고 두 번째 뛰어난 능력 발휘한 거 나옵니다 그 발토가 온 강을 건너고 있는 중이었을 때 갑자기 멈췄어요 then 그때 건너 saw 더 리버라이스 크래킹 그때 건너는 봤다 깨지고 있는 강의 얼음을 그럼 프로즌 리버 했는데 크래킹 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큰일 날 뻔 한 거죠 지금 큰일 날 뻔 했음 했는데 발토가 요렇게 발토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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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덕분에 그래서 목숨을 구하는 내용 나옵니다 더 The whole team was saved 전체 팀이 구원을 받았다 Because 발토 스탑드 Just in time 발토가 멈췄기 때문에 딱 시간에 맞춰서 제때 제때만 멈췄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발토의 활약상이 쭉 나왔고요 그 다음에 22원부터 뭐가 나오고 있습니다 When Balto and Gunner When Balto and Gunner Richard The final team They were sleeping 발토와 Gunner 도달했을 때 마지막 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자고 있는 중이었다 마지막 팀은 자고 있는 중이었다 한참 걸렸겠죠 21번째 팀한테 Final 팀이 21번째 팀인데 그동안 막 첫번째부터 20번째까지 한참 기다렸겠죠 너무 지쳐서 지쳐서 그냥 뭐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랬다기 보다는 너무 피곤해서 기다리느라 지치고 식량도 떨어지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자고 있었다 뭐 그런 수 있겠죠 그래서 Gunner told Balto Continue 이거의 주요 문법이 들어있는 문장이죠 Gunner가 말했다 발토에게 계속하라고 됐습니까 그 저 다음에 이제 도착하는 부분이죠 Here the manson doctor shouted the gunner 여기에 양이 있습니다 선생님 라고 거너가 외쳤다 발토가 이렇게 외치면 재미있겠죠 그러면 갑자기 동화가 되겠네요 샤우티드 발토 한번 끄겠다 슬뎀 소리 그만하구요 OK 여기 양이 있습니다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치닫고 있죠 OK 그래서 요렇게 가는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22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6번까지 하나고 27번이 마무리하는 내용을 볼 수 있겠네요 Here the manson doctor shouted Gunner On February 2nd 2월 2일 날 Gunner and his team finally arrived in Nome Gunner와 그의 팀이 마침내 도착했다 No man OK The town was saved 그 그 그 동네가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뭐 쭉 일단 뭐 끊어있게 진행하겠습니다 This heartwarming story is now celebrated every year by the Idterod race The biggest sled the race in the world OK 그래서 이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이제 뭐 되어진다 기념되어진다 매년마다 뭐에 의해서 이 아이디터로드 스톡스레드 레이스에 의해서 그리고 뭐 동격의 쉼표죠 세계에서 가장 규모와 큰 개 썰매 대회인 아이디터로드에 의해서 매년마다 축하되어지고 있다 기념되어지고 있다 그렇습니까 자 자 그러면 예측한 곳에 형광펜이 칠해지는지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첫번째 부분은 웬에 대한 대답인데 이번에는 이게 뭐 클락타임 시계의 시간이냐 캘런더타임 달력시간이냐 아니면 인을 써야하는 넓은 느낌의 시간이냐 라는거 전치사 빈칸문제 1월 27일날 그리고 1월 27일날 첫팀이 떠났다는거 잘 기억해두세요 1월 27일날 첫팀이 출발했다는거 나오구요 저 뒤에 보면 며칠날 놈에 도착했다는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앵커리지 부터 놈까지 How long did it take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To Rich 놈 To arrive at 놈 요거를 잘 기억해두고 저 뒤에 나오는 내용을 잘 기억해야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다 됐습니까 How long did it take 얼마나 오래 걸렸었니 뭐하는거 뭐 놈에 도착하는거 뭐 To arrive in 놈 이라던지 To rich 놈 이라던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걸 기억하고 있어야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first 팀 Left 뒤에 생략된 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떠났는데 무엇을 떠났습니까 앵커리지를 떠났다 또는 어디로 떠났다 놈으로 떠났다 이런 말들 여기 집어넣을 수 있겠죠 생략된 말 그 다음에 여기에 꼭 꼭 The others 또는 The other teams 이외에는 안됩니다 특히 이 돌을 꼭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거에요 그냥 And others 또는 And other teams 하면 절대로 안돼 더 를 꼭 붙여야 됩니다 더 를 꼭 붙여야 되는 이유 나머지 팀들 모두는 기다렸다 자 요거건 릴레이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 보이죠 이게 릴레이 라는 건거 At different points 서로 다른 지점에서 뭐 어디 어디에서 할 때 전취사 애 썼습니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 Where 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전취사 At 뭐 전취사 13번 분의 전취사는 On 있고 At이 있는 이유가 각각 있구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더 갖고 있어야 된다 그냥 others 또는 그냥 other team 상 안되고 더 갖고 있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16번 아시고 문장 The driver of the 20th team 20th도 여러분 영어를 쓸 수 있어야 되겠죠 20이 20인데 20번째 하고 싶으면 y를 i로 고친 다음에 etac 20th 20번째 요걸 숫자로 쓰면 이렇게 되구요 20번째 팀의 20번째 팀이면 두 팀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20번째 팀은 몇 개의 팀입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teams가 오면 안 되는 이유 저 앞에 보면 여기에 21 독 teams 해야 되겠죠 21 21 뒤에는 북이냐 북스냐 머니냐 이런 것들 20th 뒤에는 북이냐 북스냐 머니냐 이런 것들 살펴봐야 되겠죠 이렇게 전치사 하고 순서를 나타내는 말 뒤에는 어떤 성격의 명사가 단수형인가 복수형인가 이런거 살펴보겠다는 얘기인거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희스가 뭐 대신 왔는지는 뭐 그게 어렵지 않겠죠 그의 팀 전치사 온 또 나왔습니다 어느 어느 팀에서 할 때 온 써야 되겠죠 소속을 나타내는 전치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그의 팀에서 가장 힘센 개 앞만 길어봤자 요게 문장전체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it was 발토하고 있죠 the the was 발토 그의 팀 그의 팀에서 가장 강한 개는 발토였다 그의 그래서 소가 있는데요 접속사 소 앞에 뭐가 오고 소 뒤에 뭐가 온다라는거 됐습니까 그의 그리고 이게 원인과 별과를 이어주는거니까 이 16번 문장 같은 경우에 뭐 여러가지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도 한번 살펴볼 만하죠 됐습니까 그의 그 다음에 요거 소 뒷문장 he made 발토 his lead 독은 12345 를 해보겠죠 12345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345 해봤을때 뭐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요 문장을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죠 음 그 다음에 17호 문장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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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요 녀석 과 관련을 지우면서 구요 осс 왔으니까 그 뜻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구요. 그 다음 메이크도 다양한 의미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메이크의 다양한 의미도 이번에 시험문제 나온다고 했습니다. The snow was so heavy. 중요한 표현 나오죠. 눈이 매우 심했었다. That gonna could not see his own hands. 뭐 요것도 17번 문장에 여기 이 부분. The snow was so heavy that gonna could not see his own hands.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같은 의미 전달하는데 다른 표현 방법이 뭐가 있느냐 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시제일치 접속사 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또 여기 접속사 또 있으니까 주어 동사 나오는데 여기에 디드 들어있고 여기에 워즈고 여기에 구드나시 과거시제. 일반 동사의 과거시제. 비동사의 과거시제. 조동사 과거. 서로서로 여기에 이 세 녀석이 접속사가 총 한 개 두 개가 있으니까 주어 동사는 총 세 번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시제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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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분 이제 배우 문법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문법들 쭉 전반적으로 다 살펴봐야 되는 거고. 특히 중2 때 문법. 문법이 난해도가 제일 높아집니다. however. however 같은 경우에 빈칸문제. 이 자리에 뭐 들어가겠니? 라는 문제라든지. 또는 18번 문장 전체가 어디에 들어가면 되겠냐? 라는 겁니다. 여기 앞에 지금 역경을 만난 거죠. 고난의 사태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누구 덕분에 헤쳐나가고 있다? 발토에 뛰어난 능력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however 앞에는 표정이 어떻다? 표정이 이런 표정이죠. 근데 여기 뭐 was able to stay 라든지. 그다음에 막 the whole team was saved 라든지. 됐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표정이다? 이런 표정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 however 여기 있고 이 however가 들어있는 이 문장이 좋지 않은 표정. 눈 한치 앞도 볼 수 없었다. 어떡해. 근데 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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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잃지 않고. 또. 경로 위에 있을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모두 뭐 구원받았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how ever 중요하고요. 문장의 순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was able to stay 바꿨을 수 있는 거 잘 알 거고요. 그 다음에 mother trail on the trail. 트레일 하면 경로 길인데 경로 위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다니까.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stay on the trail. 통째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stay on the trail.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다. stay on the trail. 전치사 온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when they were crossing frozen river. 뭐 여기 crossing. 동명 사냥 현재 뭔 사냥. frozen. 그 다음에 suddenly stopped. 갑자기 멈췄다. 자 갑자기 멈췄다.인데 뒤에다가 뭐 하나 넣어볼까? 자 stop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stop이 두 가지 뜻. 이동을 멈추다 라는 뜻도 있고. 뭐 뭐 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다 라는 뜻도 있다 했는데요. 이동을 멈추다 라는 뜻일 때 1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뭐 하는 것을 멈추다 일때 2번이라고 할 때. 얘는 둘 중에 무슨 뜻이냐. 이동을 멈추다. 그 다음에 뭐 뭐 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다. 그만두다. 두 가지 뜻 중에 무슨 뜻이냐. 그리고 두 가지 뜻 중에 무슨 뜻이냐에 따라서 뒤에 뭐 그런 거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목적으로써 뭐 투 부정사가 오는데. 목적으로써 뭐가 오느냐.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내 세 가지 뜻. 그때 그런 다음 그렇다면 중에서 뭔지. 그 다음에 뭐 이거의 주요금급이죠.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크랙의 뜻이 뭔지 살펴보고. 크랙의 뜻이 뭐기 때문에 크래킹이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같은 표현을 뭐로 할 수 있다. 이 자리에 크랙을 넣으라면. 크랙을 넣으라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똑같은 의미를. 브레이크를 넣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어떤 형태가 합당한가. 그 다음에 이거. 여기에 크래킹하고. 여기에 크로싱하고. 같은 성격인지. 다른 성격인지. 비교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말은 이게 현재 분사냐. 동명서냐. 현재 분사냐. 동명서냐. 그거 구분할 줄 아는지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호팀 워드 세이브. 케이스. 여기에 워드 세이브드의 형태가 있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여기에 비코즈가 맞냐. 비코즈 오브가 맞냐. 그 다음에 비코즈 대신 쓸 수 있는 것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발토 스탑뜨. 저스틴 타임. 통째로 외워주시고요. 딱. 제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딱. 시간에 맞춰서. 딱 맞게. 제때. 이런 뜻으로. 저스틴 타임. 그 다음에. 이제. When. 발토 앤 권을 위치해 더 파이널 팀. They were sleeping. 그래서. 21번까지는 발토의 활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계속 이제 가다가. 있었더니. 다시 합니다. 발토와 거너가. 도착했을 때. 여기에. 리치드. 대신에. 이렇게. A로 시작하는. 똑같은 의미 전달되는. 동사가 있는데. 성격이 좀 다르죠. 얘랑. 얘랑. 그래서. 그 다음에. 더. 파이널 팀이면. 몇 번째 팀인지. 됐습니까. 파이널 팀이면. 몇 번째 팀인지. They were sleeping. 그들은. 여기 또. ING 또 있네요. 또. ING들. 비교. 또. ING가. 근처에 또 어디 없나. 응. OK. ING들. 뭐. 여기 있는. 크로싱. 크래킹. 슬리핑. 성격들. 비교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전에. 20번 문장에. 거너. 쏘. 더. 리블. 아이씨. 크래킹. 이게. 1 2 3 4 5 중에 뭐고. 그 다음에. 22번 문장. 거너. 돌드. 발톱. 컨티뉴. 1 2 3 4 5 중에 뭐죠. OK. 거너가 발톱. 계속 가라고 말했다. 계속 가라고. 시켰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OK. 컨티뉴. 어. 진행하다. go on. 해도 되고. continue on. 해도 되는데. 툴을 붙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here is. 가 보이고. here is. here is. here is. here is the medicine. 여기에 약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 shouted gunner. shouted 발톱. 는 웃긴 얘기가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또. on 보이죠. on february 2nd. 자. 아까 전에 뭐. 저 앞에 뭐 하나. 기억해라고. 했는거 있었어. 됐습니까. OK. 그래서. on february 2nd. 2월 2일 날. gunner and his team finally arrived. gunner and his team finally arrived. gunner와 그의 팀. 발토가 있는 그의 팀이 마침내 도착했다. OK. OK. 파이널리 아까 안한 것 같은데. 뭐 파이널리도 바꿔 쓸 수 있는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OK. 여기에 arrived 했으니까 얘는 꼭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arrived in 대신 쓸 수 있는. 또 나는 전지사 꼴도 보기 싫어. 그러면 이 녀석으로 대체해도 되겠죠. OK. 그 다음에. the town was saved. the town이 가리키는 건 뭔지 쉽게 알 거고요. OK. was saved. 그 다음. this heart warmed가 아닌 이유. this heart warming story is now celebrated. 이 가슴 따뜻하게 해주는 이야기가 이제는 요렇게 요렇게. 어떤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빈도를 나타내는 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치사 빈칸 문제인데. 이 전치사 빈칸 문제는 이 부분을 쳐다보면 쉽게 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예사신표가 아니라는 거. 최상급 뭐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최상급 표현은 뒤에 뭐를 이렇게 붙일 수 있다 했죠. 이게 오는 경우도 있고. 뭐가 오는 경우도 있었다. 이게 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in이고 어떤 경우에 over인지 기억하고 계시죠. 요런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on January 27th. 아니 27th. 그래서 1월 27일 날.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이번엔 calendar time. calendar. 날짜죠. 달력 보이게 하는 건 전치사 on이니까 전치사 빈칸 문제 챙겨두시고요. 자. 첫 번째 팀이 left. 리브의 과거죠. 과거인데. 그러면 left 했다. 여기 뒤에다가 떠났다. 그럼 anchorage를 떠났단 말이죠. 그러면 anchorage를 떠났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the first team. the first team. anchorage 스펠링. 고의명 사라져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엔초 라지처럼 보이네요. left 어디갔어. left. anchorage가 생략됐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left. leave 뒤에. leave 뒤에 어떤 것이 오면. 어떤 것을 떠나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근데 leave 뒤에 어떤 전치사를 하나 넣으면. 어디 어디로 떠나다가 되는데요. 그러면 anchorage를 떠났고. 그 다음에 어디로 떠났습니까. norm으로 떠났죠. 그래서 leave 동사를 사용해서. left anchorage. 그렇게 전치사 없이 쓰면. anchorage를 떠났다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leave 동사를 써서. 어디 어디로 떠나다 하고 싶으면. 전치사 뭘 묻혀주면 된다. for를 쓰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the first team. left anchorage. for norm이 생략됐다고 보면 되겠고요. left anchorage 하면. anchorage를 떠났다. 그 다음에 어디를 향해서 갔다. norm을 향해서 갔다. 라는 표현이 한꺼번에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the first team. left anchorage for norm. 이렇게 하면. 첫 번째 팀이. anchorage를 떠났다. 어디를 향해서 갔다. norm을 향해서 갔다. 이때는 전치사 for를 쓴다는 거. 그래서 leave 어떤 것 하면. 어떤 것을 떠나다구요. leave for 어떤 것을 하면. 어떤 것을 향하여 떠나다기 때문에.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전치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떠났다. 그는 서울에 있다가. 서울을 떠났다는 얘기구요. he left for 서울을 하면. 서울이 아닌 곳에 있다가. 서울로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전치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전혀 반대되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거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the first team. left anchorage for norm이죠. anchorage를 떠나서. norm을 향해서 떠났다. 첫 번째 팀이. 됐습니까. 첫 번째 구간.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더를 꼭 써야 되는 이유를 얘기한다 했는데요. 지금 총 몇 팀이. 21팀이죠. 21팀. 21팀. 21팀이면. 이게. 어. 그 중에 한 팀이고. 그러면. 나머지 싹 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머지 싹 다. 21팀 중에서. 한 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the others는. 몇 팀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냐면. 20팀이 이런 행동을. 나머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던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했습니다. 할 때는. 그때 꼭 더를 써줘야 됩니다. 더가 없으면 잘못된 표현이에요. and the others. and the other teams. 나머지들은. 또는 나머지 팀들은. 이런 것들. 더가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더는. 참. 이거 설명하라는 말. 빨간 공이 두 개. 공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빨갛고. 하나는 파랗다.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얘기하냐. one is red. 한 다음에. 이거 설명했으니까. 얘 설명할 거고. 얘 다음에. 남은 거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얘를 얘기할 때. the other is blue. 더를 꼭 써줘야 돼. 하나는 빨갛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파랗고요. 더 남은 공. 얘가 있으면. 더를 써야지만. 남은 공은 없다. 라는 의미가.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싹 다. 다른 장소에서. 다른 지점에서. 기다렸다. 됐습니다. 전치사 챙겨주시고요. 앳.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얘들이 뭐 했다. 레이스를 했다. 릴레이를 했다. 얘들이 릴레이를 했다. 라는 근거가. 한 팀이. 첫 번째 구간을 향해 떠났고. 나머지 애들은 싹 다. 서로 다른 지점에서. 기다렸다. 됐습니까. 그럼. 첫 번째 팀이 제일 편하겠다. 조금만 가면 됐으니까. 됐습니까. 됐습니까. 어차피. 끝까지 봐야 되니까. 오케이. 이제 전치사 챙기시고. 서로 다른 지점들. 서로 다른 지점은. 당연히 복수겠죠. 됐습니까. 복수요. 꼭 쓰시고요. at different points. 구간별로 나누어서 기다렸다. Conor was the driver of the 20th team. 자. 스무 번째 팀은. 당연히 몇 팀이겠습니까. 스무 번째 팀이 뭐. 세 팀 네 팀 되겠습니까. 그래서. 순서를 나타내는 말. 순서를 나타내는 말. 뒤에는. 당연히. 여기에. 단수형이 와야지. 이렇게 복수형 오면 안 됩니다. 근데. 스무 한 팀이라고 했으니까. 순서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개수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뭐보다 많다. 2보다 많죠. 그러니까. 여기는 복수형 와야 되겠죠. 하지만. 스무 한 팀들이고요. 스무 번째 팀은. 단수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순서를 나타내는 말.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소에. 단수가 와야 된다. 스무 번째 돈. 이런 건 없어요. 맞습니까. 하지만. 스무 번째 팀. 이런 건 존재하죠. 순서를 나타내는 말. 뒤에는. 그러니까. 순서를 나타내는 말의 성격이. 뭐하고. 똑같다. 에브리라. 잇이랑 같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에브리 뒤에 북 밖에 안되고. 잇이 북 밖에 안되지만. 잇이는 하나도 된다 했어. 잇이 오브 더 복수 명사도 된다 했습니다. 잇이 뒤에 명사를 그냥 쓰고 싶으면. 잇이 북이고요. 잇이 오브 라는 표현을 쓰고 싶으면. 뭐뭐들 각자 라는 뜻이니까. 잇이 오브 더 복수 쓴다 했고요. 에브리는 에브리 북. 이런 표현 밖에 안되고요. 트윈티스 팀 밖에 안되고요. 전치사 오브. 스무 번째 팀의 몰입군이었었다. 거너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의 팀에서. 뭐 여기는. 히스는. 거너의 팀에서. 라는 뜻이니까. 온 거너스 팀. 더 스트롱스. 스트롱스. 온 거너스 팀. 워즈 발토. 그래서. 거너 팀에서. 가장 힘센게는 발토였다. 오케이. 그래서. 쏘 앞부분이 원인이죠. 그래서. 발토가 가장. 힘센게인게. 원인에서. 쏘 뒤에는. 결과죠. 그래서. 그는. 삼았다. 발토를. 그의. 선두개로 삼았다. 제일. 대장개로 삼았다. 자. 리드는. 아. 리드에 대해서도 시험문제 나온 적이 있다. 리드는 동사로써 이끌다. 라는 뜻이고요. 형용사로써는 가장 앞에 있는 선두의. 라는 뜻도 있고. 위에는 형용사 선두의.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거너의. 여기에 지금 이제. 지칭찾기 시험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여기 히스는 거너고. 발토. 그러니까 어떤 히 라든지. 히스 라든지. 힘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이게 거너를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인지. 아니면 발토를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인지. 여기는 이거는 거너를. 여기에 히스 나. 여기에 히스 나. 똑같죠. 거너의 팀에서 가장 힘 세게가 발토였습니다. 그래서. 거너는. 삼았습니다. 발토를. 일. 거너의. 리드. 도구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숫자가 5-1이죠. 목적격보호가 명사인 경우. call ab. 했으면 a를 b라고 부르다는데. make ab. 하면. a를 b로. 삼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표현. 이 부분. he made. 발토. his. 리드. dog. 이거 5-1이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의미가 전달되는 문장은. 발토. 쳐다봤으니까 시작하고. was. his. 리드. dog. 똑같죠. 그래서. gunner made. 발토. his. 리드. dog. 발토. was. 뭐. 이거 수동태로 표현해야 되겠다. 발토. made. gunners. 리드. dog. by gunner. 이게 5-1이니까. 목적어를 주어. 목적어 구어를 동사처럼 이렇게 처리해서. 같은 의미가 전달됩니다. 이. gunner made. 발토. gunners. 리드독. 발토. gunners. 리드독. 5-1문장. 5형식 문장. 목적역보호가 명사인 경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soul을 안 쓰고 싶으면. 여기다. because 쓰면 되겠죠. 여기. because를 쓰면. 또는. because there. 쓸 수 있는. since나. as를 여기다 쓰면. 저 뒤에 있는 soul는 없어지면 되겠죠. because the strongest dog on gunners. steam was. 발토. gunner made. 발토. gunners. lead. 그 다음에. 요거 또 다른 표현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밑에 나오는 문장의 표현 방법을 이용하면. 바로 밑에 문장의 소대꾸문 나오죠. 블록북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도 되냐. 발토. was the. 아. 요거는. 참. 여러분들 해라오려고 하겠다. 이정도까지 시험 문제 안 나오겠지. okay. 요거. 리드의 다양한 의미도 알아두십시오. 여기서는 선두의 이라는 용용사고요. 이끌다라는 동사의 뜻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finally 계속 나오는데 같은 표현은 at last 가 있구요. 근데 at last 의 위치는 이렇게 when at last got the medicine 이런식으로 위치가 좀 달라지긴 합니다. 의미적으로 같은 말은 at last finally 마침내 결국은 이런게 있고 그 다음에 get 뒤에 지금 get의 다양한 의미 중에 get 뒤에 어떤 약이라는 명소가 왔으니까 여기에 got의 뜻은 얻다 가지다 이 뜻을 쓰였죠. 받다 뭐 이렇듯 그래서 거너와 발도가 마침내 약을 얻게 되었을 접속사회니까 때 시간의 부서절이구요. 눈이 매우 심했었다. heavy의 뜻이 무거운 이란 뜻도 있지만 이런 snow 같은 명사랑 함께 쓰이면 심한 이렇듯이죠. 폭설을 의미하는 거죠. 눈이 매우 심했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snow word so heavy 부분이 원인이고 그 다음에 death 뜻이 그래서구요. 뒷부분이 뭐가 된다? 결과죠. 원인과 결과 연결하는 so day 꿈은 또 나왔습니다. 약을 받침내 얻게 되었을 때 눈이 매우 심했었다. 그래서 거너는 그의 자신의 손도 볼 수가 없었다. 자 요 표현. 여러분들 그래머 타파에서 요 부분만 요 부분만 따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when, 거너, 앤바토 finally got the medicine, the snow was. 버즈.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heavy한게. 충분히 heavy한겁니까? 너무 heavy했던겁니까? 너무 heavy했던겁니까? too heavy. 그 다음에 뭐를 여기 써야되겠죠? 너무 심했었다. 뭐하기에는 see 를 합니까? see 를 못합니까? 못하죠. to see this on ends 하고 같은데. 이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선생님이. to to 형법으로 바꿨을 수 있죠. 자 근데 지금 여기에 뭐를 집어넣어야 되고 여기에 집어넣을 여성의 문법적인 명칭은 의미상에 주어죠. 그래서 누가 본 눈을 보기에는 거너로써는 이란 말을 여기다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의미상에 주어 for gunner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for plus 목적격 기억나십니까? the snow was too heavy. 눈이 너무 심했어요. 누구로써는 for gunner. for plus 목적격. 투 부정사의 의미상에 주어라고 기억나시죠? 뭐하기에는 to see his own hands. 그 자신의 손을 보기에는, 그 자신의 손을 보기에는, 그 자신의 손을 보기에는 너무 심했었다. 그래서 to to 용법인데, 투 부정사 앞에 누가 보는지를 문법상 주어가 아니고 의미상에 주어 for plus 목적격 또는 over plus 목적격 쓰는데, 지금은 for plus 목적격을 써야될 상황이죠. when gunner and barter finally got the medicine, the snow was too heavy for gunner to see his own hands. 꼭 필기해주세요. 그렇습니까? 그 외에 또 다른 것도 많습니다. 뭐 어린거 결과를 연결한 아까 나왔던 요런거 셔도 되겠죠. when gunner and barter finally got the medicine, the snow was very heavy so gunner could not see his own hands. 뭐 여기다 빅코드 넣고 여기다가 소울을 빼는 거라든지, 뭐 여러가지가 있죠.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던 시제일치. 여기에 과거에 얻게 되었을 때 과거에 심했었고, 그래서 과거에 볼 수 없었다. 됐습니까? 뭐 요것도 바꿨을 수 있는거 요것도 보면 이게 과거에 할 수 없었다는 표현이니까 자, gunner wasn't able to see 로 또 바꿨을 수 있죠. that gunner wasn't able to see his own hands. 됐습니까? 자, how ever 중요하다 했습니다. 빈칸 대비하시고요. 또는 문장 전체를 어디다 넣어야 될지. 여기에 표정이 안 좋은 일이 생겼죠. 아, 눈이 너무 폭설이라서 내 한치 앞도 안 보이고 내 손조차도 안 볼 수가 없네 하고 있는데 발토의 능력으로 그래서 길도 잃지 않았고 심지어는 얼어있는 강을 건너가고 있을 때 하마트면 전부다 물에 온 강물 속에 빠져가지고 차가운 강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발토가 아주 뛰어난 청각으로 멀리서 얼음이 깨지기 시작하는 소리 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야, 더 가면 안되겠어, 위험하겠어 하면서 딱 시간 맞춰서 멈춰서 목숨을 구하는 내용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에 was able to stay 는 과거에 멈춰둘 수 있었다니까 could stay 로 바꿨을 수 있겠죠. 발토 could stay on the trail stay on the trail 전치사 포함해서 길을 잃지 않고 경로를 유지하다 라는 거 길을 잃지 않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우리말스럽게 하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그 다음에 when part when gonna work crossing a frozen river 자, 얘는 현재 분사죠. 그들이 건너 눈중이었을 때 그래서 얘는 현재 분사고요. 그래서 과거진행형을 만들고 시제니까 얘는 현재 분사라는 제조를 가지고 비이동사랑 합쳐서 과거진행형이라는 시제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프러즈는 프리즈의 세번째 입장맞긴 어떤 식으로 프리즈의 뜻은 얼리다죠. 얼리다. 물론 얼라는 뜻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얼리는 걸 당한 강이니까 그래서 언강 할 때는 ing형 현재 분사가 아니고 과거 분사 pp형이 와야된다는 거 됐습니까? 얘가 하는 일 얘가 하는 일 다 형용사로서의 역할인데 형용사 앞에 비이동사 붙인 거고 얘는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들이 건너는 행동을 하는 중이죠. 데이하고 크로스 동사의 관계가 크로스가 건너가다니까 능동의 관계니까 현 ing형인 거고요. 리버가 프리즈를 당했으니까 이거는 입장밖에 어떤지 써야 되는 과거 분사 현재 분사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서든 리도 서든이 오면 안 된다는 거 어찌 시 와야 되겠죠. 갑작스러운 이란 형용사라고 형용사고요. 여기서 필요한 건 발토가 갑작스럽게 멈췄었다가 어찌 시 와야 되겠죠. 어떤 멈췄다가 아니고 어찌 멈췄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엉강을 건너고 있을 때 발토가 갑작스럽게 멈췄다. 여기에 덴의 뜻은 우리말은 그때고요. 영어로는 at that moment at that time 이런거죠. 그 순간 갑자기 멈췄던 순간 그러니까 이 덴은 when 발토 서든이 스탑드를 덴으로 한 거예요. when 발토 스탑드 하면 when 발토 서든이 스탑드 했듯이 갑자기 멈췄을 때 거너는 깨지고 있는 강의 얼음을 보았다. 하니까 이 덴은 요 앞에 when을 붙여 쓴 겁니다. when 발토 서든이 스탑드 대신에 발토가 갑자기 멈췄을 때 그때 거너가 봤었다. 5-3 에 c 죠. 크랙의 뜻이 깨지다란 뜻입니다. 그러면 river ice가 깨집니까? 깨지다를 당합니까? 깨지는 거죠. 능동의 관계죠. 그래서 크랙을 여기다 넣으라면 크랙 또는 크래킹 두 가지가 되고요. break 의 뜻은 깨뜨리다죠. break the ice 이렇게 쓰죠. 그래서 ice가 깨뜨립니까? 깨뜨리는 걸 당합니까? 했을 때 브레이크가 여기 들어가고 싶을 때 형태는 뭐 밖에 안 된다? broken 밖에 안 되죠. 거너스 south the river ice broken 크랙은 깨지다니까? 크랙 또는 크래킹 브레이크는 깨뜨리다니까? broken 그 다음에 수동퇴 세이브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목숨을 구하다 라는 뜻인데 홀팀이 세이브를 한 겁니까? 발토에 의해서 세이브 되어진 겁니까? 되어진 거니까 이렇게 수동퇴 전체 팀이 구원받았다 라고 하면 되겠죠. 세이브를 당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거하고 형태적으로는 비슷해요. B동사 뒤에 어떤 C, B동사 뒤에 어떤 C 왔는데 이거는 그들이 건너는 행동을 하는 중이었었다 라는 표현이니까 ing고 그들이 세이브 했었단 얘기가 아니고 그들이 구하고 있는 중이었었다가 아니고 팀이 구하고 있는 중이었다가 아니고 구원받았다니까 수동퇴 그 다음에 Because, As, Since 써야 되는 이유는 주어와 동사 땅콩 그릴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Because, Of, 오면 틀렸다는 거 그 다음에 딱 시간 맞춰 저스틴 타임이구요. 그 다음에 왠 발투앤 거너 리치드 더 파이널 팀 왠 발투앤 거너 어라이브드 앱 더 파이널 팀이겠죠. 어라이브드 인 하기에는 그렇게 큰 느낌이 안됩니다. 어떤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느낌의 전치사가 필요하니까 어라이브드 앱 더 파이널 팀 마지막 팀에 도착했을 때 어라이브는 자동사라서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하구요. 리치는 타동사라서 목적어를 전치사 없이 쓰면 됩니다. 엔터와 같은 놈 고우와 같은 놈 그 다음에 더 파이널 팀 멤버즈 워슬리핑 그들은 자고 있는 중이었다. 그렇습니까? 얘도 현재 분사죠. 그니까 얘하고 지금 똑같은 역할하는 과거 진행형 만드는 뭐하는 중이었어 딴 데 웬 때문에 넌 건너고 있는 중이었어 다를 건너고 있는 중이었을 때 맞는 거고 그들은 자고 있는 중이었었다. 얘도 과거 진행형 얘도 과거 진행형 그러니까 현재 분사 현재 분사 그 다음에 파이널 팀은 몇 번째 팀입니까? 트웨니 퍼스트 아 얘는 에스티를 쓰죠. 얘는 TH를 안 쓰고 트웨니 퍼스트 라고 했기 때문에 에스티를 씁니다. 스물 세 번째 팀이죠. 마지막 팀인 스물 한 번째 팀에 도착했을 때 자고 있는 중이었다. 자 그 다음에 5-3에 에이가 나옵니다. 건너가 발톱에게 계속하라는 것을 말했다. 시켰다. 라고 했으니까 메이드 썼으면 이때는 그냥 컨티뉴 원이겠죠. 건너 메이드 발톱 컨티뉴 원 그 다음에 히얼즈는 히얼 이즈의 줄임말이고 더 메디슨 암만 길어봤자 이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히얼 알을 쓰면 안 되겠죠. 여기에 약이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은 나중에 도치문이라는 묵법을 할 때 3개 다룰 겁니다. 어쨌든 더 메디슨이 단순이니까 데어리즈 하듯이 히얼 이즈 더 메디슨 닥터 샤우티드 버널 그 다음에 또 켈리너타임 나왔어요. 온 세월이 세컨드 그래서 2월 2일날 웬에 대한 대답인데 켈리너타임이니까 온 거너 앤스 팀 파이널리 엘레스트 어라이브드 인 놈 또는 리치드 놈 놈 놈에 도착했다. 마침내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다? long Did it take 얼마나 걸렸었니 뭐하는거 로 투 오라이브 인 놈 어디에서 출발해서 from 안초라지 앵커리지 그래서 이거 1월 27일 2월 2일이니까 27, 28, 29, 30, 1월은 31일이 있으니까 31, 1일, 2일이니까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1, 2, 3, 4, 5, 6, 7 그래서 7 days 걸렸죠. 7 days. It took 7 days. 또는 7 days 는 a week 하니까. It took a week. 일주일 걸렸다. OK.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한 팀이 가면 이게 지금 하고 있는 80 팀이 참가하는 지금 하는 경주대회는 2주 이상이 걸리죠. 2주 이상. 근데 이거 릴레이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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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더니 그래서 얼마 걸렸다? 일주일 걸렸다. 됐습니까? 그래서 1925년도에는 릴레이를 통해서 21팀에 실제로 한 건 20팀이 갔지만 21팀이 참가했지만 20팀이 실제로 릴레이를 했고 이게 7일 걸렸습니다. 한 팀이 쭉 가는데 요즘은 한 팀이 쭉 가는데 이거는 It takes more than two weeks라는 표현할 때 2주 이상 걸린다는 걸 봤죠. 이런 것도 내용 파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 타운은 놈이죠. 놈. 놈 was saved. 너무 구원 받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 heartwarming story is now celebrate. celebrate 뜻이 축하하다죠. 축하하다. 기념하다. 그럼 여기에 이야기가 축하를 합니까? 축하 기념을 받습니까? 그래 수동태 와야 된다는 거. 그렇습니까? celebrate 형태는 pp형이 와야 된다는 거. p plus pp. 매년마다 뭐에 의해서 The Iditarod Race의 동격의 심표죠. 뭐인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개설매 경주대회인 Iditarod Race에 의해서 매년마다 기념되고 있습니다. 인디에는 웨얼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야 되니까 단수명사고요. 오브 볼 뭐 슬레드 오브를 쓰고 싶은 슬레드 독 레이시즈 모든 개설매 대회들 중에서 할 때도 오브 쓴다 했었죠.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고요. 이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곧 앞에 앞 두 문장 12번 13번 문장 곧 놈으로 가는 레이스가 릴레이가 시작되었다. 내용상 릴레이가 적당하다 했고요. 그 다음에 참가팀. How many dog teams were in the relay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21팀이 그 개주에 참가했다. Took part in the relay 했다. 그래서 on January 27th. 1월 27일 날. 첫 번째 팀이 Left Anchorage. Anchorage를 떠났다. 어디를 향해 갔다. For Norm. And the 나머지 싹 다 더 꼭 쓰고요. 복수형. The others 또는 The other teams waited. 그 다음에 이게 릴레이라는 근거. At different points. 서로 다른 장소들. 또 단수 왔는데 틀렸는 거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죠. 복수형. Conner was the driver. Conner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 순간이 나왔습니다. 15번. 20번째 팀의 몰입꾼이었다. 과거시제. 난 발토 소개합니다. 발토는 Conner 팀에 있었고 가장 힘센 개였어. 그러니까 당연히 Conner는 발토를 His lead dog으로 삼았다. 발토 was Conner's lead dog. 이 툭 숨어있는 문장이니까. 목적의 보호가 명사니까. 5-1. When Conner and Balto finally got the medicine. 마침내 약을 얻게 되었을 때. 19번째로부터 약을 전달 받았을 때. The snow. 역경이 찾아왔다. 표정 안 좋아. The snow was so heavy. 그래서 Conner could not see His own hands. 투투 용법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안 좋은데 좋아지게 만들죠. However, 발토 능력 발휘. 발토 was able to stay on the trail. 통째로 외우세요. 길을 잃지 않고 경로에 있을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죽을 뻔한 것 하는 얘기 두 문장. When they were crossing a frozen river. 발토 suddenly stopped. 갑자기 멈췄다. 이 자리에 suddenly 와서는 안 된다. 어찌 멈췄다. 부사 와야 될 자리 형용사 안 돼. 어찌 시 와야 될지. 어찌 했었다 만들어야 되겠죠. 갑자기 멈췄다. 그 순간 발토가 갑작스럽게 멈췄을 때. When 발토 suddenly stopped. Conner saw. 이거의 주요 문법 5-3. 5-3의 시. 이 봤다 깨지고 있는 중인 리버라이스를. Conner saw the river ice cracking 또는 crack broken. 자,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았다. The whole team was saved. 왜 구원받았는데? Because 발토 stopped. 발토가 멈췄기 때문에. 언제? Just in time. 딱 시간에 제때 멈췄기 때문에. 자, 그럼 도착했을 때. 또 한 번의 희생하는 부분이죠. 발토네 팀, 뭐야. Conner, Conner, 머리꾼 Conner, 리드독 발토 팀에 희생하는 부분입니다. 마침내 마지막 팀에 도착했을때 Arrived at the final team, reached the final team. 마지막 팀은 자고 있는중 이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자고 있는 중이었다. Conner가 발토에게 계속 크라하는 우리가 계속하자. 그래서 여기 약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건어가 기뻐서 여기에다가 뭐 해피냐 해필리냐 하나 넣으라 그러면 해필리넘 되겠죠 샤우티드 건어 해필리 행복하게 또는 뭐 익사이티드 리 이런거 넣을 수도 있겠죠 신이 나서 익사이티드 리 소리쳤다 그래서 2월 2일날 그래서 일주일이 걸리는 거죠 27일 28일 1 2 3 4 5 6 7 딱 a week 걸렸다 it took a week it took 7 days from 앵커리 2놈 그래서 거너 앤 히스 팀 finally arrived in Nome 그래서 마을이 구원을 받았고 아이들이 치료를 받았고 스프레드는 스탑 스프레딩 했겠죠 스탑 드 스프레딩 더 디지이즈 스탑 드 멈추었다 스프레딩 그래서 이제 기념되고 있다 이제 다시 현재 시제입니다 하트 워밍한 스토리 하트 워밍이라 해야지 스토리라는 녀석을 꾸며줄 수 있겠죠 이 가슴이 따뜻하게 해주는 뭐 디스 무빙 스토리 해도 된다 했습니다 디스 무빙 스토리 디스 터칭 스토리 감동시키는 이야기가 이제 매년마다 뭐 이렇게 이렇게 된다 자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다음 문장의 시작은 어떻게 된다 언제 라는 말로 시작하죠 언제 1월 27일 날 첫 번째 팀이 떠났다 무엇을 떠났다 앵커리지를 떠나서 놈으로 갔다 그 다음에 그리고 라는 접수 나오고 요 그 나머지 싹 다 팀들은 뭐 했었다 기다렸다 그 다음에 릴레이 라는 근거 어디에서 서로 다른 지점들 에서 전치사 뭘 써야 되겠죠 기억이 나셔야 되겠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언제 언제너리 27일 언제너리 27일 그니까 더 퍼스트 팀 래프트 래프트 왓 앵커리지 전치사 포 놈이라 했죠 더 퍼스트 팀 래프트 앵커리지 포 놈 그 다음에 앤드 싹 다를 얘기하네 뭘 꼭 써라 그랬어 앤 디어더즈 웨이티드 앤 디어더 팀즈 웨이티드 어디에서 앤 디퍼런트 포인츠 복수형 어디에서 애썼는데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느낌 전치사 애시고요 서로 다른 지점에서 기다렸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은 소개하는 글이죠 그래서 거너는 몰입군이었다 모의 수번째 팀의 수번째 팀은 단수다 복수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거너 워즈 더 드라이버 오브 트엔티스 팀 아이자 트엔티스 팀 맞죠 반수명사 전치사 오브 거너 워즈 더 드라이버 트엔티스 팀 됐습니까 자 거너 소개했으니까 저 발토를 소개하는데 그래서 가장 강한 개 어떤 그의 팀에서 거너의 팀에서 가장 강한 개는 발토였다 자 이부분의 원인 뒤에 결구하니까 써 그래서 거너가 오영식 문장 5-1 써야죠 그래서 그가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가 만들었다 발토를 그의 선두견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다 생각나셔야죠 시제는 전부 과거고요 그래서 더 스트롱 이스도 전치사 온 히스 팀이죠 더 스트롱 이스도 온 히스 팀 워즈 발톡 맞습니까 더 스트롱 이스도 거너스 팀 워즈 발톡 거너 메이드 발톡 히스 리드도 5-1 문장 메이크 메이드 했담 메이드 했담 요게 과거 요게 과거 시제일치 써 그래서 발톡 워즈 히스 발톡 워즈 거너스 리드도 같은 내용이라 있습니다 메이크의 다양한 뜻 중에 뭐뭐를 뭐뭐로 삶다 라는 뜻도 있죠 뭐 인명하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겠죠 그래서 거너는 발토를 그의 선두견으로 임명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 자 마침내 발토와 거너가 얻게 되었을때란 얘기 나오죠 무엇을 그 약을 그 다음에 이제 안좋은 일이죠 그래서 눈이 매우 심하게 내렸다 원인이죠 눈이 매우 심하게 내렸다 눈이 매우 심했었다 그래서 거너는 볼 수가 없었죠 뭘 볼 수가 없었다 자기 자신의 손마저도 볼 수가 없었다 됐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런 접속소사 있으니까 여기에 주어동사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음 그랬을 때 약을 그래서 여기에 또 여기 주어동사 한번 나오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날씨 얘기하는 주어동사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원인이고 결과를 연결하죠 여기 또 결과를 보여야겠는데 또 주어동사 또 나오고요 접속사 두 개 있어서 주어동사 두 번 나온다고 했던 문장 나올 차례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바꿨을 수도 있어야 된다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로 시작하죠 마침내 거너와 발토가 약을 얻게 되었을 때 finally 들어가 있는 문장 when 거너 앤 발토 finally got the medicine 이래죠 when 거너 앤 발토 finally got the medicine 그 다음에 원인이 되는 부분 그래서 the snow was so heavy 시제 과거 the snow was so heavy 그래서 that 누가 과거에 볼 수 없었다 that 거너 과거에 볼 수 없었으니까 he did not see his own hands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쉬운 문제 난이도 없고 문제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when 거너 앤 발토 finally got the medicine the snow was too heavy for 거너 to see his own hands 투투 용법 the snow was too heavy for 거너 의미상해 주어 그 다음에 to see his own hands 자신의 눈을 거너로써 to see his own hands 의미하기에는 너무 심했다 그렇습니까 자 여기 표정 안 좋죠 좋죠 여기 표정이 안 좋죠 근데 다음 문장 때문에 이렇게 바뀌니까 시작하는 말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시작하는 말의 의미는 그러나 였고요 발토 발토가 실력 발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은 그러나 발토는 머물러 있을 수 있었죠 어디에 경로 위에 뭐 전치사 뭐 조심하라 그랬고 요렇게 통째로 길을 잃지 않고 뭐 그 경로상에 머물라는 표현이고요 여기 과거의 능력인데 한 단어로 표현하지 않았고 세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과거의 능력을 세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작하는 말 However 발토 Was able to stay on the trail 이었죠 발토 Could stay on the trail Was able to stay on the trail 그 다음에 실력 발휘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도 실력 발휘하는 표현인데요 그 다음 실력 발휘하는 표현은 뭐였냐 그래서 어 뭐 뭐 얘들이 그들이 건너가는 중이었을 때였죠 건너가는 중이었을 때 무엇을 언강을 건너가는 중이었을 때 발토가 어찌 뭐했다 갑자기 멈췄다 됐습니까 그 그들이 언강을 건너는 중이었을 때 발토가 갑자기 멈췄다 그래서 When they were crossing a frozen river 라고 했습니다 When they were crossing a frozen river 얘도 분사고 얘도 분사지만 얘도 건너가는 중 능용 얘들이 행동을 하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리버가 freeze를 당했으니까 frozen river 발토 어찌 stopped suddenly stopped 자 그 다음 문장의 시작은 발토가 갑자기 멈췄을 때 여기에 When을 넣은 말이 원래 있어야 된다 했죠 근데 이걸 한 단어로 바꿨을 수 있죠 왜 그때라는 뜻의 단어가 있습니까 그때 그 다음에 누가다 건너가 봤었죠 오케이 뭘 봤습니까 깨지고 있는 강어로 불 됐습니까 이거의 주요 문법 5-3에 c 가 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선택지가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했죠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은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팀이 뭐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 뒤에는 구원받았던 이유 Y에 대한 대답이 나오죠 그래서 모두가 뭐 했기 때문입니까 발토가 멈췄기 때문이죠 그쵸 언제 멈췄기 때문에 딱 시간에 맞춰서 멈췄기 때문이죠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영어로 이렇게 되뇌입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달리 통문장 외우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외우는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더 홀팀 이 세이브를 했다 세이브를 당했다 과거 시제 세이브를 당했으니까 더 홀팀 워드 세이브 데 비커즈 발토 스탑트 저스틴 타임 그렇습니까 딱 시간에 맞춰서 멈췄기 때문에 에즈 씬스 된다 했고 비커즈 오브는 안 된다 했습니다 누가 다 주호동사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발토의 활약상이었구요 그 다음에 이제 뭐다 자 얘들이 스무 번째 팀인데 스물 한 번째 팀 레스트 팀이죠 파이널 팀 레스트 팀 또는 파이널 팀이라고 할 수 있죠 만났을 때 자고 있는 중이었다 그거 할 차례죠 그런 다음에 고문장 다음엔 이제 이와의 주요 문법 두 번째 문법이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뭐 뭐 했을 때니까 여기에 R로 시작하는 거 했던 기억입니다 A로 시작해도 되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이거의 주요 문법 거너가 말했죠 누구에게 발토에게 뭐 하라는 것 계속 가라는 것을 5-3에 A죠 이번엔 그래서 거너 톨드 발토 to continue 어 다른 형태는 불가능합니다 두 두 밖에 안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약이 있어요 의사선생님 쌍따옴표 나올 차례죠 여기 약이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이라고 발토가 소리치면 재밌겠지만 재미없게 거너가 소리를 쳤다 어찌 기쁘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re is the medicine doctor here is the medicine doctor here is the medicine doctor gonna happily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when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일주일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언제 2월 2일 날 됐습니까 뭐 마침내 도착했다 라는 표현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는 A로 시작하는 거예요 뭐 R로 시작해도 되는데 됐습니까 캘린더 타임이니까 전투 성공 그 다음에 더 타운이 세이브를 했다 세이브를 당했다 라는 표현 On February 2nd 거너 앤 히스 팀 파이널리 어라이브드 인 놈 파이널리 위치드 놈 됐습니까 거너 앤 히스 팀 파이널리 어라이브드 인 놈 다운 워즈 세이브 됐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이고요 마지막 문장 다시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뭐 받는다 이제는 기념 되는 거죠 기념 된다 이것이 이제는 기념 됩니다 하우 오픈에 대한 나오죠 하우 오픈 매년마다 네 그 다음에 뭐에 의하여죠 전체 다 바이로 시작하죠 아이디탈 로드 레이스에 의해서 하고 동격에 심표한 다음에 아이디 아이디 탈 로드 레이스 모인 최상급이니까 뭐 좋아하죠 그리고 더 비기스트 덕 슬레드 레이스 슬레드 로그 레이스 인 더 월드 됐습니까 pozy 오케이 그래서 심화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왜 메모리가 모자라나 왜 자꾸 열어줘야 되지 새로 음 그래서 음 어디갔어 자 그래서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21 이었죠. 21은 요렇게 쓰죠. 21팀 승우. took part in the relay 까지 했구요. 그 다음에 1월 27일 날 killing time on January 27th. the first team is left. left encourage for norm and 그리고 나머지 싹다를 얘기한다 했죠. 이렇게 하니까 이거 잘못됐네. 잠시만요. ok. the first team left and the others. the other teams가 뭐 했었다? 기다렸었죠. waited. 전치사 애 챙기로 했구요. at different points. 왠지 이것도 시험 문제를 좀 받고 싶네요. 단순히 복수는게. 선생님 반드시 복수를 해야된다 했습니다. 또 다른 장소 드리겠죠. ok. 그 다음에 gunner was the driver죠. 몰입꾼. the way of the... 영어로 쓸 수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투웬티스 팀. 스무번째 뒤에는 단수명사. 뭐 이것도 팀이 맞냐? teams가 맞냐? 하면 되겠네. 뭐야 너는. 저기 가. 팀이 맞냐? 이번엔 팀이 단수명사라 했다 했죠. different points 구요. 그 다음에 스무번째 팀은 한 팀밖에 없으니까. 그 웬티스 팀. 그 다음에 가장 힘센 개죠. 더 스트롱기스트 최상급. 스트롱기스트 덕. 온 참. 거너스 팀 모두 발톱. 원인과 결과 소. 거너가 삼았죠. 메이드 했죠. 발도 히스. 무슨독 리드독. 여기엔 거너즈. 그 다음에 여기에는 끼는 거너죠. 여기에 인칭 대명사로 바뀐 희나 히스 전부 거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침내 약을 얻게 됐을 때 눈이 심해서 너무 눈이 강하게 내려서 그래서 한치 앞도 볼 수 없었네요. 그래서 거너 앤 발톱. finally got the medicine. 더 스노우 워즈. 헤비. 데. 그래서 거너. 구드나. 씨. 히스. 온. 자기 자신의 손조차도. 손 두개 줘. 헨즈. 같은 표현. 더 스노우 워즈. 투. 헤비. 헤비. 누구로선. 폴. 거너. 의미상의 주어. 폴. 플러스. 목적격. 투. 투. 용법. 투. 시. 히스. 온. 헨즈. 더 스노우 워즈. 헤비. 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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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워즈에이브 투 스테이. 모더 트레일. 온 더 트레일. 전치사 온도챙기시구요. 경로 트레일. 워즈에이브 투 스테이. 쿠 드. 스테이. 온 더 트레일. 뭐 캔 같은 녀석은 말도 안되구요 어쨌든 뭐 안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제 목숨 구하는 내용이죠 강 얼음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건너는 중이었을 때죠 When They were 과거 진행형 만들어줘야겠다겠죠 When they were Crossing a frozen river 오는 것을 당한 입장밖에 없던 시 발토가 어찌 멈췄다 suddenly stopped 뒤에다가 가는 것을 멈췄다 할 때는 stop은 enjoy처럼 doing만 해야 된다 했죠 나른 애들은 될 리가 없습니다 stopped going 가는 것을 멈췄다 stop은 enjoy처럼 뭐뭐 하는 것 짜리에 ing만 온다 했습니다 발토 suddenly stopped going 가기를 멈췄다 가는 것을 멈췄다 그 순간 at that moment then when 발토 suddenly stopped 건너가 5-3의 C 설치 잘해줘 so the river ice crack 또는 cracking 또는 broken 뭐 크랙은 다른 형태 안되구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더 홀팀이 구원을 당했으니까 수동태 The whole team was saved because since as 이런 애들 안되고 주어동서 나올거니까 주 누가 다 그리죠 발토 stopped just in time just in time 딱 시간에 맞춰서 그 다음에 이번엔 발토와 건너가 마지막 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자고 있는 중이었다 저거 또 뭐 뭐 했을 때 when 발토 앤 건너 자 여기 전치사가 그러면 뭐 reached the final team 이 본문에 있던 거고 arrived at the final team 도 되고 arrived at the twenty-first team 스물한번째 팀 they were 또 과거진행형 자는 중이었다 they were sleeping ok 그래서 계속하자라고 발토한테 말하는 5-3에 8을 전해줘 이번엔 그래서 건너가 told 말했다 발토에게 to continue on 다른 형태는 될 수가 없네요 여기에 약이 있어요 의사선생님 here is the medicine doctor shouted 건너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 calendar time on February 2nd 그래서 일주일 7일이 걸렸습니다 1월 27일 날 출발해서 2월 2일 날 도착해서 건너 and his team finally reached arrived in norm 갑자기 앵커리 도착하면 안되겠죠 the tongue was saved 구원받았구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heart 따뜻하게 해주는 ing 현재 스토리가 자 수동태 현재 시제 is now celebrated every year by the third race the biggest 최상급 슬라이더 race 모더월드 in the world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팔과 팔과 저 앞에 거 뭐 중요한 거 있나 뭐하는 중이니 뭐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I'm practicing 배드민턴 난 배드민턴 연습하는 중이야 do you like playing 배드민턴 배드민턴 하는 것을 좋아하니 no I'm not interested in it I just want to pass the the 배드민턴 테스트 next week okay good luck 일단 빙컴부터 채워보겠습니다 what's your favorite tv show 제이슨 네가 제일 좋아하는 tv show 뭐니 제이슨 I don't want tv but I listen to the radio 나는 tv는 안 보지만 라디오는 들어 how often do you listen to the radio 얼마나 자주 라디오 듣니 or email almost everyday 하면 되겠죠 almost everyday 그 다음에 너의 사랑을 보여주는 건 중요하다 it's important too to show your love okay 누구를 위해서 for the people around you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how often do you tell everyone in your family that you love them 그래서 얼마라도 너는 네 가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말해주니 네가 그들을 사랑한다라 는 것을 okay 그래서 뭐 하는 중이니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 여기에다가 배드민턴 하는 것을 연습하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배드민턴 치다는 배드민턴 치다는 플레이 배드민턴인데 practice 라는 동사의 목적어는 practice enjoy처럼 ing만 좋아하죠 그래서 i am practicing i am practicing playing 배드민턴 나는 연습하는 중이다 ing 연달아 두 번 나왔는데요 얘는 현재 분사 연습하는 중인이고 여기에 얘는 배드민턴 치 는 것이죠 ing 연달아 나왔지만 얘는 현재 분사 얘는 배드민턴 치 는 것을 연습하는 중이다 i am practicing playing 배드민턴 그 다음에 like 쳐다봤으니까 playing 대신에 to play 가능하다 do you like to play badminton? 난 배드민턴 치는 것을 좋아하니? 했는데 나는 관심 없죠 no i am not interested in 뒤에는 요 형태 밖에 안됩니다 i am not interested in playing badminton 나는 배드민턴 치는데 관심 없고 그냥 i just want to pass the badminton test next week 가끔씩 이 도에 대해서 선생님 이건 없애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들은 얘만 쳐다보고 얘기하는 건데 얘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얘 때문에 왔습니다 그 시험이죠 그 시험 그 배드민턴을 통과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배드민턴 시험 다음 주에 배드민턴 시험 통과하기를 원할 뿐이야 오케이 굿럭 행운을 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내용 파악해보면 그러면 배드민턴 연습하고 있는 애는 여자입니다 여자애 이름 안 나오고요 그래서 여자애가 갑자기 배드민턴 연습하고 있으니까 남자애가 뭐하고 있냐 난 배드민턴 연습 중이야 넌 배드민턴 치는 거 좋아하네 여자애는 배드민턴 치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냥 언제 내일입니까 다음 달입니까 다음 주입니까 정확하게 내용 파악하시고요 다음 주에 배드민턴 시험을 통과하기 원할 뿐이고 행운을 빈다 했고요 그 다음에 What's your favorite TV쇼 제이든 좋아하는 거 물었습니다 여자애가 남자의 이름은 제이슨이네요 제이슨에게 니가 제일 좋아하는 TV쇼 뭐니 제이슨 난 TV는 안 보지만 그러나 라디오는 들어 제이슨 특이한 녀석이죠 유튜브 같은 거 안 보고 라디오 듣는답니다 그래서 빈도 묻기 How often do you listen to the radio 얼마나 다 듣니 고의메일 Almost everyday 빈도 표현이네요 이것도 그 다음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그래서 너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뭐 Death 같은 거로 바꿨을 수 없고요 뜻없는 이시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중요합니다 니 사랑을 보여주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For the people around you 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란 말은 너와 친한 사람들에게란 뜻인 거죠 의미적으로 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 그 다음에 빈도 묻고 있습니다 How often do you tell Everyone in your family 이게 Everyone in your family 하고 내용상 비슷한게 The people around you 인거죠 너의 가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다 말하니 겁만드는 데시고 첫 번째 조건과 목적어를 하고 있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니까 요렇게 관로죠 책임을 할 수 있는데 니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얼마나 다 말하니 그럼 여기에서 뭐가 제일 좋겠습니까 어떤 답 Almost Just Every Day 라는 답이 좋은거지 뭐 Hardly 라든지 Hardly Never 뭐 Sel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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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Rarely 이런 빈도 목사들은 안 좋겠죠 거의 매일매일 하는게 좋겠죠 자 요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 хар 보내 Actually I'm here to call me